오늘 토크 어떠셨어요?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체를 몰랐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광주까지 와서 사진도 찍고 그 사진들을 저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는 것들에 거기에 대한 얘기해줘서 뭔가 기분이 좋고 뿌듯했어요 저로서도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까지 한국어에 대해서 알아주고 여러 곳을 보여주고 보고 하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토크 어떠셨어요? 오늘 처음 와 봤는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와 그들의 생각을 영어로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나요? 어떻게 얘기했나요? 제가 작년에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힘든지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이런 사회적 의미가 있었어요. 제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제 사회적 의미가 있었어요.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내가 공간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얘기하고 싶어요. 제가 봤을 때 사진을 보여줬어요, 사진을 보여줬어요. 정말 재미있게 얘기했어요.